우리 매주일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13번째의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셔서 이 주일에 우리 모든 공동체의 말씀을 주실까 그러면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쭉 이렇게 따라 말씀을 또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한 해를 마지막 예배드리는 주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에 참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 놀라운 것은 그때그때 동일한 말씀이지만 그때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또 새해를 맞이 앞두고 있는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초점이 있는 삶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초점이 있는 삶 참 한 해 동안에 선거 이름들 많이 애쓰셨죠? 돌아버미는 참 기쁜 일들 있었지만 또 우리 마음 속에 참 이런 일들만큼은 내가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라는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고통스러운 그 순간도 분명히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오늘 남성, 분이엘,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또 우리에게 또 선하게 유익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슬픔, 우리가 겪는 고통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 실수로 그 일이 왔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것이든 혹은 하나님의 징계로서 온 것이든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그 가운데서도 유익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 오늘 믿음으로 또 예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열심히 이 한 해 동안 살아오셨는데 여러분의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의 인생의 초점 그 삶의 초점은 무엇이었고 어떤 초점 속에서 여러분은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초점 맞췄던 그 삶의 초점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았더라도 내 삶을 돌아볼 때 후회로 분복이 될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어이고 우리가 잘 아는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을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그 인생 속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13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이제 형제들과 더불어 살아갔는데 그는 형들에게서 술과 도박, 여성 편력 등을 형제들에게서 배우면서 아예 공부하는 담을 쌓고 방황하는 그 삶을 톨스토이가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가 22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삶 속에 목적이 없고 초점이 없는 자기 삶의 그 모습을 이제 발견하고 그가 쭉 매일같이 써오던 일기에 그는 이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나는 짐승같이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른 인생의 목적과 초점 속에 살지 못한다면 살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 삶에 돌아보면 내가 참 사람답게 살지 못하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자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년 후에 톨스토이가 일기에 또 이런 말을 씁니다 이제 24살이 되었구만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했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 인생 속에 삶의 목적, 삶의 초점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그는 계속해서 이 혼돈 속에서 이렇게 몸부림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82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에 그 인생의 만년에 그가 남긴 일기 속에 그런 이런 고백을 하였답니다 삶의 완전한 의미와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완전함을 추구하는 데 있다 그는 바로 이렇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삶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몸부림치다가 어느 한 때에 그가 인생의 목적과 초점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함 그것은 바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하고 기쁨을 주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마 이 결론은 우리 모두 다가 내려야 될 인생의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해 가면서 우리 인생은 분명히 초점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잘 깨닫고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야만은 우리가 매년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할 때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우리의 지나온 모든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초점,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셨고 또 새로운 한 해에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무엇에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셨는가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누가는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첫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누가는 쭉 기록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갈리에서 해당에 가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 귀신들인 자들, 다 주님을 찾아오는 자들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누가는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와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또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예수님은 깨닫고 계셨고 그 목적에 초점을 맞춰서 주님은 변함없이 살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느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놓으라 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느니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붙드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무리들이 붙들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지금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여러분 하여야 하리니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일이 아니고 당연히 당연히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은 이 동네 저 동네 바로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 내가 보내심을 받았노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을 당연히 전하면서 바로 이 땅 속에 해야 될 목적 그 초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사람들이 무리들이 이곳에 더 머물기를 붙잡고 원했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복음을 들어야 될 그곳 피곤하시더라도 주님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생활 속에는 분명한 목적과 초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의 예수님처럼 당위성을 가지고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주님과 같은 동일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미국에 오시게 된 것,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를 믿고 구원받았는 것 당연히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것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삶의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면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우리가 그들이 부르시기 위해서 통로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활하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하는 일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땅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초점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 내 삶 속에 만나는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바로 부르심의 통로자로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사명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아무리 이 땅 속에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은 부족하고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생계수단을 위한 삶의 현장이 아니라 사람을 낳는 바로 의장이 되셔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힘을 쓸 때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하고 힘을 써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앞에 정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을 쏟을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때로는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영적으로 옛날보다도 많이 나태해졌어요 영적으로 열심히 살아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속에 그 사람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면 무엇이 문제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보금을 증거하는 삶을 전혀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계속해서 무기력해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전도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훈련이 먼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훈련을 잘 받으면 더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죠? 전도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 죽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자들 오늘 삶의 현장에 나갈 때마다 이 영혼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기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보금을 전할 때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보금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보금을 전할 때에 내가 보금에 대해서 더 명확해집니다 보금을 전할 때에 내 속에 구원받은 은혜가 감격적으로 날마다 날마다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이지요 바로 보금을 전할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는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은혜 받는 자리에 인도해야 된다라는 사도바울의 빚진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다른 영혼에 대한 무관심으로 드리는 예배 다른 영혼에 대한 무관심으로 드리는 기도 바로 이것은 참된 예배, 참된 기도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를 갈망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은혜 받았다면 정말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자는 빚진 자의 마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우리 인생의 초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전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전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지속적인 기도의 습관을 뿌리 내려셔야 합니다 기도의 습관입니다 오늘 이 4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바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것을 깨닫고는 전도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삶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기도의 습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하며 여러분 날이 밝음에 날이 밝음에 그렸습니다 이런 새벽입니다 이런 새벽인데 여러분 그날 예수님께서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의 이전의 본문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분주한 생활을 하루 보내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매일의 삶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해당에 있는 곳곳마다 동네에 들어가시면 해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는 나오셨는데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고쳐주고 베드로의 장모님 댁에 왔는데 장모님이 열병에 계셔서 고쳐주지요 저녁이 되었어요 이제는 주님이 좀 쉬셔야 되는데 소문을 듣고 많은 병든 사람들이 무리들이 주님 앞에 몰려드는 거예요 주님이 좀 편히 쉬려면 그 무리들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기도하셔서요 다 치유하고 빨리 내보내시면 되는데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영혼 영혼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한 영혼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아마 밤이 아주 오래 지나서 무리들이 떠나갔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무리들을 향해 제발 좀 가세요 우리 주님이 좀 쉬셔야 하니까 그날 하루 동안에 주님은 정말 힘든 생활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날이 밝음해 여러분 피곤할 때는 좀 늦잠 자고 싶잖아요 그죠? 사실 저도 피곤하면 새벽에 새벽기도 오는데 눈을 뜨는데 어떤 데는요? 눈이 안 뗄 때가 있어요 도저히 눈을 못 뗄 때는 할 수 없이 새벽기도 하루 쉴 수밖에 없어요 몸이 지치면 이 알람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그냥 지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피곤하셨지만 날이 밝음해 주님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한적한 곳 이 한적한 곳은 어떤 곳이냐?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집에 있는 한적한 곳 방해받지 않는 곳이 아니라 주님은 조금 시간이 걸려서 광야 무리를 떠나서 광야로 가셨죠? 왜 하나님의 주님은 새벽 미명에 바로 광야에까지 가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 상황을 마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마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직도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도 더 자고 싶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한적한 곳 광야로 가셔서 거기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주님은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물이 들리는데 방해받지 않고 광야에 가서 기도하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복음서에 보면 주님의 이 기도는 일시적으로 한 번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어려움 있을 때 기도하신 기도가 아니었어요 복음서에 보니까 주님의 기도는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인 습관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은 홀로 기도하셨어요 때로는 제자들과 함께 합심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때로는 주님께서 제자들, 열두 제자들 택하실 때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셨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주님은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피곤하신데도 왜 이렇게 새벽에 광야에까지 끌어가셔서 이렇게 홀로 그 새벽에 피곤하신 몸을 이끌고 왜 기도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시야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터디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몸이 피곤하지만 새벽 미명에 동터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신 이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돌봐야 할 때에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 힘으로 더디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에 피곤하지만 피곤해도 그럴수록 주님은 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주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악한 영들이 대제하는 그 속에서 영적으로 섭리하셔야 되니까 주님은 더 피곤하지만 그럴수록 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나 식사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악세사리로서 그 정도의 기도하는 수준으로 이 한 해 동안 살아오셨습니까? 그 수준의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 한 해 동안에 별 탈 없이 살아오셨다면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삶을 감당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내 힘으로 감당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의 삶이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유혹이 내 자녀를 삼켜버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분의 능력으로 덧입지 않으며 우리는 결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정말 새벽을 깨우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영혼을 전도하는 큰 영적인 사업 앞에서 주님은 이 새벽에 기도하셨고 우리가 전도의 삶에 초점 맞춰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는 지속적인 기도의 훈련의 뿌리를 우리는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 12장 23절에 보면 사사시대의 혼란을 다 겪고 나온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이제는 사올왕을 세우면서 왕정국가로서 나라를 새롭게 시작해 하는 그 토반을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사익을 감당하는 자가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아닙니까?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하여 그가 선포한 것이 바로 사무엘 상 12장 23절에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우 앞에 결코 범하지 않으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사무엘은 통치하면서 백성들에게 지혜도 필요하고 통치하면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전략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했지만 이 사무엘은 그가 한 나라의 사사로서 이 민족들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라고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을 그는 죄로 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십니까?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사업의 도전이 그저 잘되기만을 바라는 그 바람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옳고 그르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셔야 여러분의 기업을 잘 감당하고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마지막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의 한 해 동안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내 가정의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세요 내 자녀를 붙들어주세요 내 기업을 붙들어주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려 보셨습니까 새해에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경근의 훈련을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가 성구영신예배 하나님 앞에 첫 시간에 첫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왜 밤 12시 11시에 예배 드리냐 그러죠 아이들이 다 잠자야 될 시간인데 아침에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오후에도 저들 예배 드릴 수 있고 저녁에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루에 가장 첫 시간 드리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시간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늘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첫 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특별 새벽 재단 성도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셔요 다른 날 못 나오시더라도 새해를 시작하는 첫 그 주간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은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성도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에 여러분이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이 새해 한 해 동안에 결심해 보세요 내가 새벽 기도에 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 중에서 하루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주님처럼 기도하리라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그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겁니다 정말 30분 동안에 새벽에 나오셔서 깨우시고 나오셔서 하루만은 나오셔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가정 내 자녀를 붙들어 주세요 악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합니다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검열 성경예배 성도 여러분 그 시간에 육신에 피곤하십니까? 주님도 피곤한 새벽에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찬양하시고 그 시간에 나와서 20분 동안 30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의 삶이 내 삶의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아픔과 영혼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눈물이 내 눈가에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새로운 한 해 동안에 지속적인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 가운데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도의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42절 동일한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자신의 이유에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탐심이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 보면 4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자 여러분 이 무리들이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미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새벽 미명에 예수님도 일어나셨지만 그 시간에 동일하게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지요? 무리들이에요 무리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는지 한참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 사람들이 막 물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광야로 한적한 곳에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못 떠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길을 못 가게 막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님의 기적도 보았고 여러 가지 병제를 고치는 기적을 보았으니까 주님이 여기에 머물려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 기적으로 자기의 피로가 채워지니까 무리들이 새벽같이 주님처럼 일어났지만 주님을 붙던 이유가 바로 뭐예요? 오직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무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보건 9장 23절이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던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인하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 생활이 내 유익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내 자아도 버리셔야 돼요 나에게 유익되는 것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나의 유익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주님의 제자가 적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신앙 생활은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고 자기의 남는 생활 시간 내외에 자기가 남는 시간에 영혼을 섬기려고 하고 자기 남는 시간에 교회 봉사하려고 하고 자기 남는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자기 남는 시간에 전도하고 자기 남는 시간에 섬교하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에는 실패하는 것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에 더 고통을 느끼고 내 아픔을 뒤로 한 채 아픈 자와 함께 울어주고 시간을 보내고 섬겨주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한 삶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전도의 삶은 바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바로 이것이 신앙의 목표가 될 때 내 삶 속에서 한 영혼 영혼들에게 보금을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이라는 분을 아마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아마 제 기억에 한 20년 훨씬 전에 이분이 여러 곳에서 다니면서 집회하고 그때는 김기동 집사였는데 지금은요 목사가 되어서 아마 캘리포니아인가 어디서 지금 목회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되어서 목사까지 이렇게 된 것 고구마 전도 고구마 전도 그러면 김기동이죠 이분이 어느 날 평신도 시절에 주일날 가족들이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가족이 차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피크닉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아주 치명적으로 아주 죽게 될 위치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적적으로 살려준 거예요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 이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 바로 그 사고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나는 내 삶 속에 아주 뭐 그분들처럼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었으면 좋겠다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사고 안 나고 예수 믿는 게 축복이에요 그거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눈이 멀어져서요 예수님을 그런 사람은 눈이 멀게 안 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분 같은 이런 타입도 그런 사고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편안한 가운데 보금 듣고 예수님 믿었으면 할렐루야 그게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그걸 바라지 마세요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아 이게 인생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보금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보금을 전하는데 자기식의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게 바로 고구마예요 여러분 어릴 때 고구마 삶는 거 삶은 거 먹어보셨죠? 못 먹을 때 우리 유일하게 감식이었잖아요 감자 삶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거 감자 해놓으면 거기에다가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매쉬 포테이토 그거 막 으깨갖고 거기에다가 설탕 뿌리고 다른 동네는 또 소금 뿌린다 그러는데 우리는 설탕 넣었습니다 하도 설탕도 잘 못 먹어갖고 그리고 막 넣고 그것도 아껴먹잖아요 한 숟갈씩 한 숟갈씩 아껴고 그렇게 담아갖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부엌에서 감자 삶고 하면 고구마 삶고 하면 어때요? 그 순간을 못 기다리잖아요 야야 아직도 안 익었다 아니 그냥 제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솥뚜껑 열고 어떻게 하죠? 절가락으로 찔러보잖아요 이게 아직도 안 찍어서 이게 덜 익었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확 뜨거하면 이제 다 익었다고 그냥 내놓은 거는 그죠? 그래서 이분이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금을 전하는데 가서 한번 찔러보자 이게 생고구마 이 사람은 보금을 전하는데 이게 정말 부정적이고 반응이 없어 그러면 저 사람은 생고구마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뭐가 반응이 잘 와 그거는 익은 고구마 그래갖고 이 사람은 자꾸 전도법이 뭐냐 익은지 안 찍은지 자꾸 찔러보자는 거예요 찔러보자는 거예요 솥뚜껑 열고 찔러보는데 그래서 이분이 하신 게 뭐죠? 사람에게 시장받아 이렇게 갈 때마다 꼭 가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딴 얘기도 안 하신대요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이분 훈련 강의 들어보면요 이 참에 아주 이게 감정을 다 씨려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어때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안 좋은 거예요 전한 사람이 진짜 좋은 표정을 지어야 그 사람이 진짜 좋죠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 믿으면 가슴을 쫄으세요 참 좋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 몇 마디 하면서 떠나면서 오랜 시간 끊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가는 거예요 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보면 고구마가 시간이 지나면 익습니까? 안 익습니까? 하나님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금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지만 그 사람이 믿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든 안 맞든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지나는 게 예수 믿으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참 목해 길을 이렇게 걸어오면서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가정이에요 다시 태어난 건 아니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뭘 하겠는가 저는 또 목해 길을 갈 수 있을 건데요 저는 여러분을 성기고 이 목사로 하나님 불러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너무 제가 어느 교회 바깥에 나가면 우리 목상들 자랑해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순진하다고 진짜 여러분들 순진하세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아 목사도 힘들어요 별별 일들이 다 벌어져요 우리 교회 정말 우리 정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아주 좋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참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한 영혼이 임종해서 주님 품에 안길 때예요 정말 최근에도 우리 크리스 김 성도님 하나님 품에 안길 때도 그랬지만 그래서 저는 몸이 잃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임박했다고 느껴지면 제가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이 땅 속에 마지막 인종 예배를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사실 그 시간을 준비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가서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믿으시고 다 준비하시고 이제 주님이 부르십니다 찬송 불러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이제 주님 품에 안기세요 믿음으로 안기세요 그리고 한 영혼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축복기도 해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세요 그리고 장례식 할 때 저는 가장 정말 행복할 순간이 뭔지 아세요? 리무진 탈 때입니다 리무진 세상의 리무진 그 차가 아니고요 이 시신을 하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셔갈 때 리무진 타잖아요 저는 그 차만큼은 안 놓칩니다 끝까지 앞에 타고 갑니다 제 차를 제 아내 보고 갖고 오라고 그러고 왜요? 마지막 이 땅 속에서 하관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을 내가 목자가 되어서 마지막 길을 함께 가고 싶은 거예요 쭉 타고 가고 가고 마지막 하관 예배 탁 드리고 그때 마지막 이 땅 속에서 마지막 모든 것들 제가 숨길 수 있는 일은 다 끝냈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 아 제 마음 속에 얼마나 내가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내가 목회자인 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감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마지막까지 주님 품의 안경까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숨길 수 있는 그 직분을 줬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죠 세상의 일이 저는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숨기는 이 길이 가장 고귀하기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이익과 여러분의 삶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이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전도하는 그 일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고 성직이 되는 것이지요 그 일에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아무리 귀한 일을 할지라도 그 일 속에 한 영혼을 인도하는 그것이 빠져있다면 그것이 결코 여러분에게 값진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이 하느니 물으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합니다 만나는 사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영혼을 찾아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잊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을 누립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당신도 그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에 만족함을 누립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오늘 이 세일에 여러분의 삶이 정말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 영혼 영혼을 주님 앞에 전도하는 초점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